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 윤희라입니다. 최근에 충남 서산과 태안에 있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가 또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이 되어 온 조력발전소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오늘은 조력발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박창재 처장 나와겠습니다. 사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백지화 위기에 처한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어떤 사업이고 또 그동안 어떤 부분들이 논란이 되어 왔는지 이것부터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네, 가로림만이라고 하는 곳은 잘 모르실 텐데 충남 서산, 당진 밑에 있는 서산과 안면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충남 태안 사이에 있는 깊게 들어가 있는 만이에요. 많이고 해안선 길이는 한 200km가 될 정도로 상당히 깊은 만이죠. 그런데 이제 이곳의 입구가 호리병처럼 아주 입구는 작아요. 여기를 방주제를 쌓아서 2km 정도를 막아서 700m 정도를 터빈이라고 하죠. 수력발전에서는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조력발전을 하겠다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조류, 해수 유통이 원활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유속이 느려지면서 퇴적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서 갯벌이 많게는 한 70% 정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해양 생태계가 또 워낙 양호한 곳이고 이런 어떤 조력발전에 의한 영향,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운동, 여론이 많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재작년에도 한 번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완해서 제출한 거에 대해서도 또 반려를 해서 사실상 좀 추진이 어려운 게 아니냐 그렇게 좀 많이 인식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사실 조력발전 사업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게 시화호 조력발전소. 이게 세계 최대 규모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시화호 방조제로 인해서 막히면서 수질개선을 위해서도 이제 이 방조제를 좀 일부 개방을 해서 해수유통을 시켜야겠다.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조력발전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10기가 가동을 하고 있죠. 시범 가동에 이어서 이제 지금 본격 가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좀 중단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수질개선도 하고 해수유통을 하면서 전기발전도 한다 해서 일거 양득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는데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네,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많은 게 애초에 이제 방조제도 그렇고 조력발전을 하게 되면 시화호 안쪽에 있는 퇴적물들이 상당히 중금속이라든지 오염된 이런 퇴적물들을 퇴적터를 준서를 해서 퍼내서 최소한 수질도 그렇고 다른 생태계 영향을 줄여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또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뒤집어져서 상당히 숭어, 떼죽음 사고를 일으켰다거나 최근에는 또 이 시화호 조력발전 바깥쪽 인근해에 또 녹조 발생이라든지 수질오염이 심각해서 인천 앞바다 쪽에 어장 피해까지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향에 대해서 좀 예측을 못한 그런 폐해가 좀 나타나고는 있어서 좀 앞으로 이런 새만금도 마찬가지고 막혀있는 방조제, 막혀있는 호수를 어쨌건간에 좀 터서 이렇게 시화호 모델로 만드는 거에는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찬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가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조력발전하기에 정말 적지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조력발전소 계획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가로림만 조력발전 같은 경우도 영향평가서가 반려돼서 사실상 좀 백지화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아산만이라고 해서 당진 쪽에 아산만도 이제 거의 백지화됐고 그다음에 이 외에도 강화 앞바다라든지 인천 앞바다 조력발전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다 자격요건을 갖추지도 못하고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환경 영향이 너무 크다 해가지고 다 지금 무산된 상황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또 계속 또 다시 재추진되거나 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조력발전의 붐을 자꾸 만드는 이유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이 뭐 한 2.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2030년까지 12%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발전사들 있죠. 무슨 무슨 발전하는 또 한국수력원자력도 마찬가지고 이런 발전사들의 어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뭐 흔히 RPS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부과하고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무할당제 비율을 맞추려다 보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은 조성 비용이라든지 그 효과가 크지 않다 보니까 이 조력발전이 단번에 큰 이런 용량의 발전 용량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다 이쪽으로 몰리고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무할당을 채우기 위해서 조력발전원에 계속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사실 우리나라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조력발전이 마음만큼 이뤄지지 않은 곳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나라에서 하는 것 같지만 또 이런 조건이 맞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조수간만의 차가 있어야 되고 가까운 중국이나 러시아 그 다음에 프랑스, 캐나다 이 네 개 나라예요. 그 다음이 우리나라인데 프랑스 랑스강 하구를 막아서 조력발전을 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랑스 조력발전인데 이것은 더 큰 규모의 조력발전을 위한 어떤 실험용이면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그 영향, 갯벌이나 습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더 이거보다 크거나 유사한 조력발전으로 확산되거나 추가해서 건설을 하지 못했고요. 책, 이거는 벌써 한참 전이긴 하지만 캐나다에 20년 전에 아나폴리스 조력발전이라고 있는데 이것이라든지 나머지 조력발전 중국이나 러시아에 있는 건 실험용이에요. 아주 작은 규모 상업용이요. 네, 상업용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정도여서 그리고 최근에 90년대 이후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평균 25%에서 40몇% 정도에 해당되는 고도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조력발전은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해마다 한 0.5%씩 계속 90년 들어서면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 그래서 최근에 한 거는 86년 그러니까 20년 전에 했던 캐나다 아나폴리스 조력발전이 유일한 그래서 정체돼 있어요. 조력발전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력발전을 둘러싼 환경파괴의 논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조력발전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방법은 있죠. 지금 조력발전, 특히 대규모 방주제, 바다를 가로막아서 댐을 만들어서 발전을 하는 이런 방식 이런 걸 부추기는 것이 바로 RPS라고 하는 애초에는 발전차액 지원제를 통해서 소규모 분산 에너지 정책을 장려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해오던 것을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라고 하는 제도로 바꾸면서 많은 발전사들이 이쪽으로 몰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발전차액 지원제, 많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이쪽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세만금이나 시아우처럼 방주제로 막혀있던 곳, 이런 곳에 해수 유통과 수질 개선을 하면서 전기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새로 방주제 공사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곳에 대한 혜택과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에 대해서 박창자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로림만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째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생태계와 주민들의 삶, 그리고 조력발전소 건설을 통한 전력 생산 중에 무엇이 먼저인지를 두고 또 갈등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고통은 정말 이로 말할 수가 없겠죠. 생태계와 인간의 공존, 우리 모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지역 주민과 또 조력발전의 가능성을 살리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